3구 높은 곳 끌어당깁니다! 오른쪽! 떨어집니다! 2타점 적시의 1타! 4번 타도 박병호! 번볼 투스트라이크에서 잡아당긴 타구 왼쪽에 안타! 이정우와 섬멸 돕니다! 어부러! 어부러! 쫌옵니다! 스코어 3대5를 앞서나가는 큐비어라우즈! 오늘 생일인 김아성 선수인데 본인이 뭔가 세레모니로 할만한 상황은 나오지 않고 있고 이정우와 끌어당긴 타구는 오른쪽 안타가 됐습니다. 서건창이 필사적으로 달려서 3루까지 도착했습니다. 오른쪽! 1타! 3타! 4번 타도! 2정우!